SQC Education Korean Language Center, 박버자르, RR 캠퍼스 버자리 16과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대화 2 대화 2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아니 먼저 리안 씨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을 해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을 해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을 해요 어떻게 해야 handicуж지 WHAT objective 운동을 Center 간게 할 거에요 안 하고Cry też 운동을 생각하 Bark Congratulations Don't чув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하세요? mental daar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네 운동 funktioniert sunrise 아니 리안 씨는 주말 ein 뭐라고 하죠? 죽고, 불발쟁이 어섯데이 뭔 발사에 민수라고 하죠?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죽고 하러 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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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 iOS sport chrom제 음 그래서 että 들 lex 왜 우리 trainers 그래도, 겨우 ugly, 겨우의 목소리와 겨우의 손가락으로 불받은 이후에, 그리고 전혀 같은 패턴의 패턴이 이렇게 롤드가 되는 것인.. 이 패턴인은 희생이 slowsBeing. 또 하나, 어떤지 개가 나왔던지 또는 어떤 질문인가요?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인지에 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의 93 00.00 00.00원에서의 주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의 일을 가지고 있다면 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지급의 책을 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하는 것을 한ột개입니다. 취미활동 동호회에 관해서, 아픈 루치 언어사끼리아까라 고향에 서무가 어려운선, 띠 서무가 어려우고 비쌤야맞은 약구라 걸쌌, 아니 번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아픈 루치 언어사끼리아까라 고향에 서무가 어려운선ру는ambling 입니다. 어떤 뜻은 고등학교, 아픈 루치 прич용이 있습니다. 아르크 루치 앤드바바받고 기리아 클럽 가니라니 치임이 활뚱 퉁호에이 바느니라 아희드위만은 운동 운동 아희드위만은 운동 아희드위만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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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가 골프가 이제 항 ista joka Gin 이것은 Mar 동사에 받침이 없거나 러 받침일 때, 러 받침일 때, 받침이 없거나 러 받침일 때, 러 받침일 때 러 mummy hamins, 러 가다가, 러 가다가, 러 complex outside, 받침일 때, 러 가다가 thyֹhoven concentration!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대 쉬게 쉬고 싶지 않습니다. 숙소는 어떻게 하면UN동을 하고싶지요? 숙소는 어떻게 하는지 시도하려고 합니다. 숙소는 두로 끊고 싶지요. 주말에 보통 뭐에요? 주말에 보통 뭐에요? 없다면 브라이오께 걸어놓은거에요. 저는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뭐 브라이오? 테니스. 잘하지 않으세요. 시간 있을때 뭐에요? 저는 사진 찍으러 자주 가요. 뭐하니 사진 포토 찍으러 자주 가요. 뭐하니 사진 포토 찍다 보니 고 기친우 보니 찍본다 켜이터 거짓라 아우 날에 으라 보니 자주 가요. 사진 찍으러 자주 가요. 이랄이 단디 롤라 마티고 데피니션만. 아 보. 연습 드리마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시오. 햇살은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그림을 보고 보이시죠? 러 으르 가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축구하러 가요. 인지수와 이번로 돌아가 걸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점에 점점 더erapeut이 trabajar 통해서 작업을 하여 Greta, 뇌그에 넣어, 뇌그에 넣음, 뇌그에 넣음을 하자. 뇌그에 넣음으로 husband, 뇌그에 넣음, 뇌그에 넣음으로 들어가고, 뇌그에 넣음으로 구하자. 그리고 시간들은 지 Beijo, 뇌그에 넣음으로 들면 잔음으로 넣음을 주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시간 이르러 공부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골프가 있는 곳에서 보면 골프가 있는 곳입니다. 골프가 있는 곳에서 가요. 4번번호는 시간 이르러 공부가 있는 곳에서 만드는데, 시간 이르러 공부가 있는 곳에서 만드는데, 자전거 타러 가요. 오늘의 활동은 보기처럼 친구들의 취미를 조사해 보세요. 보기처럼 친구들의 취미를 조사해 보세요. 어, 아, 여, 보다, 이 에러예요. 보기만 먼저, 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요리예요. 제 취미는 매료로 취미예요. 이제 취미는 요리예요. 그리고 언제 요리예요? 꼭 해요. 꼭 해요. 꼭 해요! 언젤이 요리예요. 꼭 해요. 꼭 해요. 청체ip이 葦이로 ici만 시간드 유지의 성은 안수 capacity. 그리자 Constitzüss Quant기관에서 유ured uspholada 지저hard Bundest pencil 상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람을 보게 되었으면, 람이 생겨서 이게 온거지? 던흥시안에 온거지. 그는 나의 시간나는 나라와 내 나라와 내 나라와 내 나라와 사는 것. 이 녀석이 또는 이 녀석이 온다. 두 개의 녀석은, 루치에 온거지? 그 사장님이 자, 각 지역의 복지관 prateket chetra kose kata kallian kendhra. 외국인 근로자 center videsi kamdar kendhra. 외국 인력 지원 center videsi kamdar arthat manhap samsadhan human resource lhicheng 지원 center support kendhra.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는 아디마짱이 외국인들의 미대시어르고 즐거운 한국생활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미흡기 신고 설치 가리크라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코리안 마사식자, 컴퓨터,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육수으로 육수 여러분의 언희가bat에 다나가려면 Vikings가 appreciů tortured, 그는 외국인들의 Airport usb Ess. अथात खानेकुराब बनाऊने अब्यास गर्दैशा